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휴가를 맞이해서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낚시대는 SLT 일체형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미끼는 메이플라이구요 지금 오전 8시 정도 됐는데 해치가 곧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매우 흐린 편입니다 오늘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흐린 상황에서 낚시가 좀 가능한지 매번 올 때마다 조금 좋진 않았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치가 굉장히 많아요 아 올라가셨습니다 아 사이즈 좋아요 아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지금 흙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끝까지 3핀 모양이에요 손에 온도를 좀 떨어뜨려주고 손에 온도를 좀 떨어뜨려주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은 날씨에는 드라이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면 드라이가 물 위에 떠야 되는데 물살에 밀려서 가라앉기 잃습니다 네 맞아요 아 사이즈는 마이버님과 의사에 가진 포함된 가์ 그 중에서 이원의 눈이 많이 반응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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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